0511님 배텐 나올 때랑 너무나 달라 보여요 엄청 차분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으로 보인다고 아니 근데 그때 모습도 저고 또 지금의 모습도 저이기 때문에 저도 시네타운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4483님 예디답지 않게 너무 얌전한 거 아닌가요? 음 화요일은 좀 그런 날이에요 화요일은 문자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뭐 요일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